저요? 저는 뭐 딱히 없는데 카메라를 잡아먹잖아 제가요? 아니에요? 글쎄요 뭐 딱히 없는 것 같은데 표정, 아니 표정은 되게 잘해요 표정을 잘해요 어 맞아요 그래요? 그리고 이렇게 같이 녹화해보면 카메라 카트를 완벽하게 받는 것 같아 고음 올라갈 때? 근데 진짜 뭐 어떻게 일부러 막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좀 파트들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좀 내지르는 것들이 많아서 보일 수밖에 없나봐요 좋아요